어디로 갈까? 서버린, 호칭키, 러저 다 갈 수 있네? 밀베? 밀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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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내렸어 많이 내렸어 오케이 서버린 가요 오케이 이번엔 좀 먹을 거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야스나이 가야 되나? 밀베 엔딩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야스나이 많이 뛰겠다 서버린 뛰어야겠다 고고고 서버린 한 팀 어떤 데로 빠지네 서버린 갈라다가 그냥 방향이 첫 방향이 서버린이었나 보다 응 야스나이 가네 룰렛 렛 삼토바이 있고 삼토바이 있고 벅이 있고 산은 안 보인다 또 가난한 파밍인가? 이 정도면 자기장만 좋게 나오네 서버린 서버린 메타 나왔으면 좋겠다 응 해변 어? 아 왜요? 살짝 애매하긴 하긴 나쁘진 않네 위베 엔딩보다 훨씬 낫다 나 순간 기름통을 챙겨야되나 막아야되네 나 순간 기름통을 챙겨야되나 막아야되네 하나 챙길거야 하나는? 충분히 머니깐 하나 챙길게 응 응 근데 좀 전 편에서 내 위에서 죽은 애 존나 억울하겠다 ㅎㅎㅎㅎ ㅎㅎㅎㅎ 이거 AK 혹시 몰라서 내가 들고 갈게요 오케이 버려도 돼 저 프라이밍이라 어? 버려요? AK? 응 일단 저 AR 나올 때까지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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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벼락에 붙인 애들이 빨리 처리했었어 얘 응 나 일부러 안 쏘고 있었거든 그 한 마리 있는 애도 안 쏘고 있어서 그냥 지들끼리 싸우게 하려고 ㅎㅎㅎㅎ ㅎㅎㅎㅎ 잡았어야죠 ㅎㅎㅎㅎ 야 이거 쏘기에 되게 애매한 각이라서 한두 발씩은 맞출 수는 있었는데 우리도 회복템 없는데 걔네들 다 깠 깠어야 되네 아... 불안하다 삼렙가방 삼렙가방은 시체에서 먹는게 제일 꿀맛인거같음 ㅎㅎㅎㅎ 흠 흠 진정 어... 중재 챙겨올지 혹시 몰라 아까 진짜 전판에 너무 안 나와서 회복이... 어? 여기 삼렙가방 하나 또 있어요 오케이 확인 2층 재단올라올라가고 있어요 오케이 수고가야 돼 수고가야 돼 대킹 나왔어 갔다보나? 스쿱 스쿱 앵글이랑 대머리판 좀 보면 말씀해주세요 응 대머리판 보겠습니다 잘 드셔 빠른파밍이 못 승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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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글이 안나오나 뱅글도 하나 먹긴했어 어? 감사합니다 어차피 뱅필을 안쓸거라 어? 개머리판 먹었어요 오케이 해버릴게 아 가방이 넘나 부족하네 이따 나갈때 삼렙가방 꼭 드세요 워킹 안치울게요 아 아 구상 하나도 안나오고 아 맨날 가난한 구상 좀전판에는 오타니 왕타니만 구상이 하나도 안나오고 상당 털었어요? 상당 털었어요? 털는데 3렙 쫓긴줄 알았는데 1렙 가봐 409개 오케이 아 오탄 버려버려야지 오탄 버려버려야지 탭 탭 어떤거요? 아 오탄 어 저 주세요 저 오탄 없어요 오탄 얼마 없어 여기도 있다 오탄은 잘 나오니까 하아 아 위치만 찍어주시면 먹으러 갈게요 안 먹으러 갈게요 안 먹으러 갈게요 좀 나 있는 곳 일단 찍어놓을게 어 건너편 쪽으로 가야되는데 파란색 쪽 치카 있는 쪽 어 앵글 먹었어요 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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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도 많이 없어 두개 없어 여기 M4 포 쓰실래요? 어 가야되는데 아유 착 아 너무 써야 되는구나 어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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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첫 구상 반갑다 구상아 슬슬 이동 준비해야지 오토바이 타고 갈까요? 가다가 차로 갈아타야지 삼맥 가방 먹으러 버기 타고 이동해야지 와 자기장 줄어드는 속도 봐 아 안돼 근데 25개 챙겨 아 이거 안되겠다 네? 왜요? 자기장에 맞아야 되겠다 맞을 수가 없어 파츠는 필요한거 없지 네 파츠는 없어요 아 왜 이렇게 안보이네 거기 타고 오세요? 2층이 있어요 2층 아 2층 2층은 오케 전화 5초가에 다음번에 저거 풀쪽으로 갈까? 네. 오케이. 벙커만 틀고 갈게. 이렇게 부분에 보인다. 여기서 안쪽으로 공간 변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점심 변경할 것입니다. Charmissage f hippies. 광고 길건К Avant입니다. asan표에 보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먼저 가? 저 지금 통화 중이에요. 아 오케이. 이쪽으로 갑시다. 감사합니다. 속도를 안 줄이고 가길래 뭔가 불안했어. 아이 젠장. 좀 살려주십시오. 통화 끝났어? 네 끝났어요 끝났어. 통화하느라 화면을 제대로 못 봤어. 속도를 안 줄이고 그냥 쭉 가더라고. 아까운 구상 쓴 애야. 내 오토바이 어디 갔지? 저기 앞에. 여기 밑에 굴러 떨어졌네. 확인 확인. 여기 밑에 굴러 떨어졌네. 카카을 어떻게 돌파해야지? 그냥 돌파. 오른쪽으로 살짝. 오른쪽으로 살짝. 출발. 출발. 동영상. 아니다. 그냥 돌파. 정면 돌파. 이따로 그냥 가야해. 이따로 그냥 가야해. 또 오직 땅. 오! 앞이 타시야. 또 올까? 또 오직. 또 오직. 또 오직. 또 오직. 또 오직. 여기 있어요. 1층에 한 놈이에요. 나이스. 또 오직. 얘도 고지다. 맞다. 나 그 400. 어. 2층으로 들어오세요. 네. 피치해볼게요. 스팸 맞네. 오직 소리. 오직. 오직. 밑에 섰어. 오직. cadm2. 다시. 만물 부족해진다. 적들 하나 더. 적들 사이. 적들 사이 드릴수요. 적들도 불가워요. 적들 많이 부족했어요. 적들 다운다. 적들 사이. 쟤네 위치 우리 못 찾았었네 처음에 쟤 아직 안 나왔죠 돌에서 각도 좀 벌릴게요 쟤 분명히 돌텐데 오른쪽 조심하세요 그쪽으로 돌 수도 있어요 여기선 사각이라 자기장 이동 프리모스크 위협사격 없어 없어 빠졌어 저 밑에 돌이에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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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잡아요 잡을거야 파밍하세요 차 끌고 올라갈게요 오케이 가림이 이렇게 없어 총알도 없어 진짜로 저에 파밍했어? 어 제가 하려고 여기도 그지 끝 타세요 없어 없어 자 먹을 거 하나도 없어 프리모스크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바닷가 안 바닷가 어떻게 올려주세요? 감도 안 잡힙니다 이쪽 이쪽 책 정면으로 해서 이렇게 갈게요 오케이 pleas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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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집을 먹을까요? 집을 먹는 게 낫다. 파란색 쪽? 사역성 너무 비교하고. 왜 앞에 없어? 사역성 너무 비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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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대탄도 있었어 여기 떨어져있던데 대탄 먹었어 키트로 쓰고 있을거지 아까 시체에 대탄 있었는데 아 나는 또 있으신 줄 알고 아 자기장 해변쪽이다 어 그러네 왼쪽이 생겨버렸네 왠지 빛이 좀 안좋았어 여기서 자기장 보고 해안타고 가버리죠 뭐 링선타고 우리 저기 SW방향에 있는 그 언덕 거기만 믿어야 되겠네 아 여기 해우소로 해우소로 가야되나 아니면 저기 팔각정도 괜찮고 파란핑도 오 뜬다 우리 쏘는거 아니에요 형 싸요? 우리 쏘죠 어 어이씨 아까 그 집 내가 말했던데 문 닫힌 집? 응 안녕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세대박인 내가 죽겄다 두대박인 새끼 내 위치하네 1층에는 없었지 네 2층 밖에 못봤어요 내가 지금 3렙 풀인데 쟤네한테 암호 까이는게 되게 안해 안돼요 까이면 안돼 어 아직은 안 까였어 일단 쟤네 집도 2번짜기장 걸리잖아요 응 아이씨 북쪽이 되겠구만 우리 여기 해우소가 있으래요 넘어가 있으면 1층 1층에서 다시 올라갔다 거기도 괜찮긴 하지 아이씨 아이씨 또 북뒤가 많았잖아 어이씨 다 쏘네 1층에 있어 문 옆에 바로 문 왼쪽 오른쪽 6층에 鐵 문 옆에 2층에 판맨 1층에 1층에 2층에 세네랑 우리랑 다 있고 빠졌다 옆쪽으로 한 마리야 두 마리 나와요 나와요 그가 이동해요 소모전하지 마시고 중단 하나만 가보고 거기서 보인 자리 아니에요 고고 여기 향수 받을까요? QG입니다 어디에 오는 게 없어? 어? 아 여기 그냥 언덕고 올까? 어 아 아 안돼 안 돼 양각이야 죄송해요 차 돌릴려고 했지